쏘전 쏘전 볼 수 있나? 쏘전 부조와 쏘전 부조와 그다음 그다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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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하나 둘 셋 고! 한 번! 비핏! 다 들어갔어요! 전원! 전원 다 받았어요! 남은 앨범! 남은 앨범 오늘 완전히 미쳐 날뛰네요! 인텔코어 그리고 에이셋스 아르즈와 함께하는 2022 블리자드 철인 3종 학예 대회 완벽하게 2점씩 나눠갔다 사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딜러는 자신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다 박살낸다 간다! 파이팅해요 저희! 파이팅!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에코에요 에코! 괜찮아! 자리야랑 에코 떼! 난 준비 완료! 여기 아나 보여요! 아나 아나 아나! 오케이! 아나 갈게!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컷! 나이스!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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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오케이! 루슈 필! 루슈 필이에요! 이거 제가 높게 안 날게요! 에코 하늘에 있으면 바로 보러와서 위로 가요? 뒤로 돌아가! 뒤에 에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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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나 갈게 아나 갈게 아나 갈게 아나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아나 나이스! 루슈 루슈 바로 루슈! 바로 루슈! 아 좀 멀어 움직이는거 같고 루슈 잡았어 잡았어 저 이번에 포화 갑니다 나노 포화 낼 수 있나 윈선? 너 갈게요 뛸게요 뛸게 나 뛰겠어 뛰었어 너 갈게 뛸게요 뛰어 뛰었어 아 멋있다 그냥 써 그냥 써 한마리 한마리 우와 나무놀고 이번에 비트있고 발킬있고 계단으로 나가서 비트 쓰면서 갈거에요 갈 수 있나 하나 여깄어요 기금 이제 하나 비트 비트 저쪽을 잡아뵙는 중 아나 아나 보여 아나 보여 아나 보여 아나 보여 파라 붙어줄 수 있나 파라 루시우 잡았다 할만한데 나이스 부활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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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붙어서 자리아 자리아 나이스 나이스 류시 중전좋아요 저쪽에서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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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중! 비비는 중! 아나밤 피! 아나밤 피! 아나밤 피! 아나밤 피! 자리아 산다! 아나밤 피! 자리아 쳐! 자리아 쳐! 자리아 쳐! 자리아 치는 중! 자리아! 자리아 컷! 부인다 갈까? 가자! 갈게! 갈게! 나이스 아나 컷! 루시웅 컷! 양팀의 루시웅! 아모델 보이니까 좋구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아아! 은유류가! 2.50 킬! 쏘전 쏘전 쏘전! 쏘전 컷! 나이스! 지금 살려줄게! 메리시 컷! 나이스! 자리아 잡아!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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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리아 꿀잡아 함을 믿어주고 나이스! 자리아 잡는 중! 나이스 자리아 컷! 뒷에 쓰면서 코라기야 비트여 얘기할게요! 네! 아나 우리 파이팅했다! 아나 여기 있어요! 가자! 하나! 고고고고고! 비트 비트! 에? 비트 있어! 하나!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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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스킨버프! 나이스! 메리시 바이키리 끝난 곳! 메리시 바이키리 끝난 곳! 루시우 컷! 자기가 자리아! 자리아 컷! 오케이 나이스! 뒤에 팔아 뒤에 팔아 뒤에 팔아! 아나 컷! 아나 컷 나이스! 다음 루시우 부분 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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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버프! 그냥! 두라아아아아아악! 어! 아! 2점! 오케이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이거지 와아 좋았다 깔끔 갈수있다 좋고좋고 오케이 우리가 준비한 조합 보여줄 차례다 아아 천천히 천천히 나 왼쪽에 갈게 크레이소 구조가 가는? 피해 피해 천천히 메리씨 있구요 어 에코에코에코에코 윈덩트에요 윈덩트 윈덩트에요 아 야타가 2층에 있다 다시 다시 야타를 잡으러 가는데 에코 방안에 들어갔구요 아 에코 만났다 아까 윈스턴 따였어요 야타필 에코에킹 에코필 에코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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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타까지 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야타보고 들어갈게 야타 확실하게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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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야타캇 야타캇 뒤에 뒤에 우리 소자 소자필 소자필 EMP는 다 넣었거든요 EMP? EMP 이거 맞나요? 근데 EMP를 정리할 류제용 혼자서는 딜 부족이죠 이거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 구모를 밀어야 돼서 천천히 너무 급해 늘보님 지금 오케이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우리 죽은 거 보면서 해야 돼요 죽은 거 보면서 네 야타 여기 있어요 트레이서 야타 물어줄 수 있으면 말이야 야타 야타 컷 야타 컷 나도 컷 아니 문조이 잡았으니까 할 만은 하죠? 자 빅캐드까지 제거 오 류제어 고급먼트 중? 네 이러면 난전 그냥 난전인데 메를르시가 지금 캐논 압박했고 이러면 태해에서 때문에 뚫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밀었어 밀었죠 네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다 그 소정 둥쓰는 소리 들리면은 바꾸면서 비트 써도 돼요? 네 오케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오오오오오 남은 1번이면 둥쓰 해서 모아요 네 뺄게 야타야타 야타 컷 야타 컷 비트 써까? 아이고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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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 야타필 초월 뺐까? 비트 내놔 비트 어 내가 역주 어머 뒤에요 오케이 내가 죽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킬이 천천히 승 쪽에서 나오면 비트다이브 비트다이브? 어 비트다이브? 어? 조회카운터도 완벽? 이번에 선탬포 잡아서 확인 저 EMP 있어요 재홍님이 콜해줄래요 아니면 제가 갈까요? 여기 메르시 소정 앞으로 봐요 앞으로 오케이 시작 여기 가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비트다이브? 천천히 땡기만 할게요 준비되면 말해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가도 돼 가도 돼 하나 둘 셋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EMP 수빈! EMP 수빈!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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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수빈! EMP 수빈! 그렇죠 이게 컸어요 자 숫자적으로 는 늙법류가 EMP! 쏘쏘쏘쏘쏘 페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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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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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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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에 비트 써야되요 네 자탄 비트 이거 내가 비비테니까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거 죽으면 안돼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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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비비느게 했는데 비빌 수 있나요? 트레이서가 지금 옆에 숨어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왜 일단 비볼게 내가 내가 비빌거야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먼저 비비고 그 다음에 손벌 앞에 와줘야되요 나 해킹 나 해킹 나 죽음 나 해킹 나 해킹 나 죽음 와줘야되 나도 가는 중 왔어 왔어 우리 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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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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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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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 라가 봤어 아 telef Vive 택하라고 이거 척하기 피 크게 EMP! 2 해주세요 소전!! 소전소전 아 내가 너무 진짜민아 나 dictate 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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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 갈 갈 갈 갈 갈 갈 갈 갈 갈า 가벌 나ilde 워딩드 오전댐 아까 오! 와 더이킹 할머니 할머니 다 힐이야 다 힐이야 아 내가 너무 진짜 맞은가? 와 더이킹 할머니 할머니 다 힐이야 다 힐이야 멀지 분노! 나이스 아이씨 홈빛 비호 홈빛 디켓 소전 구조화 소전필 소전필 나이스 아까비 아까비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어 아피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할게요 확실하게 브리핑하고 폭커싱 할 거 정하고 여기 앞에 여기 소전 있어요 소전 어? 오케이 여기 앞에 여기 아 지금은 앞에 소전 있어요 소전 어? 나 죽었다 천천히 메리시이킹 멜씨 안 멜씨 원 X2 아 멜씨 안 돼 아 멜씨 원 멜씨컷 X2 아 너무 아 으아 아 루씨운 루씨운 피 컷점 X2 와아 거점 한방에 뚫었어요 같이 싸운거는 있었는데 릴버그가 거점을 밟지 못하면서 . . . . . . . . 황을 한번씩 비벼주면 좋아요 음 . . . . 네 . . . . . .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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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함을 비비고 계속 죽는거에요 저 EMP있거든요 이거 띨수있을때 말해줘요 원숭이 컷컷 어 궁안수구맥자 궁안수구맥자 에코에킹에코 여기있음 에코에킹에코에킹 에코에코필 에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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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왼쪽 방안해 에코가는중 에코가는중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에킹 메르시 컷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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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해 루슈 안되겠다 소전피 오케이 에코 윈스파트 아 에코 윈스파트 갈까 갈까 3초 이길수있어 3초 뒤에 하나 둘 셋 고 EMP 다 들어갔어요 전원 전원 다 맞았어요 메르시 맥시 컷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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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우리 비트 곧 오거든요 비트 채워야돼 마지막에 제가 또 비벼줄 수 있거든요 비트 찍으면서 할까요 비트 써야되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쓰다 쓰다 비트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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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어요 에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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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 쏘전볼수있나 쏘전부좋아 그 다음 그 다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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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그 다음 그 다음 EMP 곧 2번을 차거든요 EMP 이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에서 하면 돼 자 EMP 있어요 EMP 갈게요 이번에 준비된 말이에요 보이고 저 준비됐습니다 여기있거든요 가도 되나 하나 둘 셋 고 EMP 나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어요 남은앨범 오늘 완전히 미쳐날끼네요 메리시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컷 에코할게 에코필 에코할게 에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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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MP 좀 날카롭네 앞에서 긁어보아요 앞에서 긁어보아 앞에서 템포 잡아 제가 조금 자 여기있습니다 메리시 메리시 컷 나이스 메리시 메리시 컷 나이스 이게 느린 조합을 쓰는 선창풀상이기 때문에 계속 아무래도 선수가 뒤에 와가지고 윤주회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계속 느려집니다 30초 날라갔어요 또 이러면 록살미와스 초월을 켜버리잖아요 이 한타 또 또 또 또 또 메리시 에킹 메리시 에킹 메리시 에킹 메리시 에킹 메리시 메리시 필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컷 아 저거 쏘져볼게요 쏘전 쏘전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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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자리야 컷 이제 빠져 개피 잡았어 이거 메리시만 잘방 메리시 뒤에 잡았어 할만해 잡았어 할만해 EMP 돼 EMP 돼 가자 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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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시올로 씨 이리쌤 에코에코에코에코 주방 빠져고 있고 뒤로 더 빠져 뒤로 더 빠져도 돼 들어갔어 자리야 피해 자리야 피해 기초 빛들 꿀주세요 에코 여기 있어요 에코 에이킹 에코 컷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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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자리아 까 좋게 나이스 이번에 EMP 있어요 이번에 궁극기 다 쓰면 되는 턴이에요 궁극기 다 쓰면 되는 턴 저도 타요 여기 메리씨 여깄어요 하나 둘 셋 EMP 멜씨필 멜씨필 컷 컷 컷 멜씨필 컷 컷 컷 걷자 걷자 아 민송수의 힐 아 이렇게 되면 자 결국 결승은 릴뻥입니다 나이스 이게 우리가 연습한 조합이지 나이스 포커싱 좋았다 와 이게 우리의 연습이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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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합이었다 이주합이었다 우승 나이스 자 MVP 보여주십시오 나무늘보 전체적으로 봤을때 오늘 나무늘보는 충분히 완벽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무늘보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MVP 받았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제가 제가 MVP인가 싶긴 한데 이게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좀 얼떨떨하네요 전장도 잘하고 스타도 이겼고 옵치도 이제 아무래도 잘했으니까 이렇게 받은 거 아닐까요? 왜 좀 더 자신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MVP네요 그러면은 잘 이겼어요 본인이 잘 이겼다 아 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